강원도에서 민경훈이라고 해요. 너는 외모가 깔끔하다.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는 부산스러운 거 싫어하시는 거 같아. 나 정말 싫어해. 아버님 저는 집에 일단 딱 들어가잖아요, 방에. 그럼 1년 뒤에 나와요. 제가 집돌이거든요, 그래서 민폐를 끼칠 일이 전혀 없어요. 너 인마 강원도요, 충천도요. 요즘 글로벌하잖아. 아버님 아주 그냥 똑바로 하시네. 양강도 아니에요, 양강도. 저는 그리고 휴학하고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요.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. 제가 요걸 내가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, 제목을? 그래, 뭔 글을 써요? 잠못 뜨는 밤 바지 내리고. 잠못 뜨는 밤 바지를 왜 내야지? 나 그 노래 좋아했어. 샤픈 빠짐 뻗고 싶지 않아. 저 그 노래 완전 팬이에요. 저는 하나 또 있어요. 아는 형수님. 어, 여기 남사생들. 아니, 생각들을 다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맞아, 너 탈락이야. 쟤는 내 소문 들었어. 무슨 소문이요? 막 던지더라고. 파란은 안 던질게요. 요은이는 소문이.